2020년도 4.15 총선 선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조작이 없었던 2020년도 4.15 총선의 조작이 없었던 광주광역시 북구월이 왼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무슨 말을 뜻합니까? 광주광역시 북구월의 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형석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조작이 가장 심했던 30%대의 조작을 자랑했던 서울시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엄청난 격차가 일어납니다. 10% 이상 15%대에 가깝습니다. 이낙연은 항상 모든 종로구 관내에 동의해서 풀렀습니다. 15%. 황교안은 종로구의 모든 투표에서 마이너스 15%입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른쪽 현상은 바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수없이 여러분들 광주시 북구월뿐만 아니고 조작이 없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름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비슷하거나 약간의 오차가 생깁니다. 0에서 한 1% 내배로. 그러나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2020년 4.15 총선에 광진구 어뢰. 고민정 후보는 모든 것이 플러스 13, 14가 나옵니다. 광진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오세훈 후보는 모든 투표소에서 마이너스 13%대가 나옵니다. 조작을 해서 이렇게 좌우대칭을 만들고 고민정과 오세훈 광진을에서 관찰되는 것은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4.15 총선의 모든 지역구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북구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갑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은 왼쪽은 크기도 작고 또 좌우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광주광역시 북구갑의 구민들이 후보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지지도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엄청나게 조작을 해가지고 한쪽은 항상 플러스 15%대, 한쪽은 마이너스 15%대를 여러분들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구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구월도 여러분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아주 적고 그 다음에 무시할 만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고민정과 오세훈 후보는 조작을 무진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표로도 여러분들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왼쪽은 광주광역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수치가 여러분 아주 작죠. 4%, 2%, 3%, 1%입니다. 그러나 4.15 총선의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 여러분들 종로구, 광진을, 은평갑, 후보별 득표율 차이. 다름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15.67 이낙연, 고민정 13.45, 박주민 11.48, 우상호 12.19, 노웅래 13.35, 정청래 13.98, 진성준 12.13%가 나옵니다.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10에서 15% 정도를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여러분들 바로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반대로 미래통합당에게 같은 비율로 빼앗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이 부정이 아니고 무게습니까? 이렇게 부정이 일어난 데 의회주의를 하겠다. 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의회주의의 기초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부여한 자들이 의회를 차지하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민주당의 171석 가운데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사전투표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수치가 여러분들 아주 작습니다. 물론 5%, 6%대도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작습니다. 여기 이상직 씨는 특별히 높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무진장 큽니다. 10에서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조작을 한 방식은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모든 투표소에 다 승리를 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투표소 하나에서도 사전투표에 승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65대 0, 60대 0, 55대 0, 64대 0과 같은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는 13개 동이 있고 65개 투표소가 있는데 한 투표소도 여러분 예외 없이 예를 들면 무슨 무슨 동에 제1투표소 이 투표소의 한 동도 관계없이 모두가 뭡니까? 민주당이 싹쓸을 했습니다. 100%. 전국의 모두 다 이 같은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구을 동작구 갑 조금 전에 있었던 이수진과 나경원이 붙었던 동작구을에서도 48개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는데 투표소의 모두 다 뭡니까?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결국은 조작해서 총 조작된 표수 가운데 절반을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 다음 절반만큼은 바로 미래통합당에 빼앗는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두가 여러분 다 뭡니까? 다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에서 전패를 했습니다.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광진구을 광진구 갑 다 여러분들 그냥 패배를 한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락이 의심되는 서울특별시의 29개 지역에 대한 모든 부분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일정 비율을 조작률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그런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률을 입력해서 조작한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20년 4.15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수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만든 것이지 국민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전남 광주 전북을 제외하고 이것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의회주의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의회주의가 아니고 가짜 국회의원주의입니다. 가짜 국회의원주의가 유행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없습니다. 권력을 훔쳤기 때문에 권력을 절도했기 때문에 권력을 도덕질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오늘 왕심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부정선거 내망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강직한 양심들이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산의 백구님은 더 멋있는 말을 하셨네요. 부정선거야말로 반지성주의의 극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사제에서 확성기를 틀어놓는 그런 시민사회단체에게 항의해서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반지성의 핵심은 부정선거입니다. 도덕질 가운데 가장 극한의 도덕지고 절정의 도덕질입니다. 세상에 도덕질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도덕질 가운데 가장 절정, 최고치라는 것이 뭔가 아니까 선거를 도덕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선거가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엉망진창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총조작률이고 그 사이에 여러분 가로에 있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모두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률이 20%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0%를 훔친 겁니다. 이것이 서울에서만 여러분들 29군데가 관찰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출시를 했던 이인영 씨, 윤건영 씨, 고민정 씨, 진성준 씨 다 여러분 뭡니까? 부정선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윤건영 씨는 여러분들 24.36%를 훔쳐가 국회의원이 된 거고 이인영 씨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92%를 훔쳐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고 고민정 여러분들 오세훈 후보를 눌렀던 후보는 25.88%를 조작을 해 국회의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알려졌는데 모르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알려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숨기고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숨길 상태에서 의회주의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숨긴 상태에서 반지성주의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숨긴 상태에서 자유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29명이나 되는 겁니다. 지상욱 후보도 다 도덕질을 당한 거죠. 서울 국회의원 지역구 49개 가운데 27개, 55.1%가 사전투표 조작에서 당락변경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49개 지역구, 서울 지역구 가운데서 41석을 83.7%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탁 나옵니다. 모든 동에서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한 장소가 성동구 갑에는 몇 군데라면 65군데 승리한 겁니다. 종로구에는 60개의 투표소에서 완전히 완성을 한 겁니다. 영등포에는 64개에서 완성을 한 겁니다. 양천굴 황희 후보는 66개 다, 어떻게 이름대로 66개의 투표소에서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인천연수월의 민경국 후보는 53개 투표소의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만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천에서도 6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17점 조작률 보시기만 총조작률 17.71, 20.14, 18.34 이게 다 조작인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12개의 의석 가운데 11개를 그냥 다 빼앗은 겁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딱 한 군데가 미래통합당이 살아남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강화군 웅진군으로 살아남고 모든 곳에서 다 푸른색의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인천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한대 13석 가운데 1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지역구 의원과 한대 6석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의심스러운 비중이 46.15%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실상이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민낯을 낱낱이 보이던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사전 득표수가 조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훔치고 국회의원도 훔치고 시도광역시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다 훔쳤습니다. 구청장은 서울구청장만 훔친 것이 아니고 대구구청장도 훔치고 부산구청장도 훔치고 인천구청장도 훔치고 공주시장도 훔치고 춘천시장도 훔치고 다 훔친 겁니다. 그리고 시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시위원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데 의회주의가 뭐라고요? 의회주의가 어떻다고요? 뭐라고요? 의회주의가 뭐라고요? 의회하고 잘 협의하겠다고요?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렀던 5대 공직선거는 동일한 조작 엔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변수는 조작률만 달랐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 권력을 훔친 겁니다. 이것이 내란제가 아니면 뭐를 내란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2018년 지방선거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4.15 총선에 도대체 실제로 표를 얼마나 얻었나 가짜가 누군가라는 부분들을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단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광진구 어리입니다. 고민정과 오세훈이 대결했던 구도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번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3번 하단을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간발의 차이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발표했습니다. 고민정 5만 4,210표 오세훈 5만 1,462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야 고수께서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한 다음에 그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수정해서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가 보니까 4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 가운데서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진 당일 투표수하고 사전투표수를 더해보니까 여러분 오세훈은 5만 8,272표로 듣고 고민정은 4만 7,400표로 듣습니다. 무려 1만 1,000표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선거가 4.15 총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력을 도독질한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회의원들은 낱낱이 여러분들 그냥 무슨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의심이 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진짜 득표수를 이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기 때문에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세훈은 진짜 이름 득표수가 5만 8,272표를 찾아낸 겁니다. 고민정은 4만 7,400표입니다. 가짜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달리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4번 수정 사전 득표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정 여러분들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 득표수를 그대로 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동작구을 소위 판사 출신으로 큰소리 빵빵치는 이수진 씨하고 나경원 후보가 이름 붙었던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간신히 이수진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순진 후보는 3번 하단입니다. 6만 1,406표를 얻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5만 3,026표를 얻었습니다. 무려 8,000표 정도 차이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 난 겁니다. 조작된 표수를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정한 다음에 추정해보니까 수정 사전 득표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득표수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나경원은 6만 175표 민주당의 이수진은 5만 4,257표입니다. 6,000표 정도로 나경원이 이긴 선거였습니다. 이렇게 가짜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런데 의회주의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국회의 시정연수를 가셔가지고 의회주의를 하겠다. 물론 정치적 수사로 의회주의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날로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본인의 권력 유지는 쉽지 않을 것을 저는 봅니다.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겁니다. 콜스모스님 말씀처럼 사기꾼들의 그냥 놀이터가 대한민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표를 몇 표를 받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회로 총선입니다. 2018년 여기서 눈치؟ 인상적인 내용 "' 인상적인 분야' Matt 인상적인 분야' contemplört 찰보 우대 stories 제 친구raham 비상 jes filter 40% 너 50% Mitch сп chapter 라고